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라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딜까요? 월세 받으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요. 월세 받으면서? 월세를 어디서 받아요? 건물에서. 그럼 궁극적인 건 건물주죠. 언젠가 이제 우리가 건물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건물 관련된 공부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임장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유튜브는 소액 투자 컨셉에 맞춰져 있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런 종잣돈으로 당장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가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서 2년이고 4년이고 해서 불려오자. 결국에는 2년 뒤, 4년 뒤에 팔고 나오겠죠. 매각을 하면 그 돈을 생활비로 쓸까요? 다시 그 돈을 내가 그동안 모은 돈 뭉쳐가지고 또 재투자를 합니다. 그 재투자, 그 다음 투자, 갈아타기 이런 거는 물건의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1억대 물건을 했었는데 물건의 어떤 금액대를 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결국 대한민국 제1의 도시인 서울 인서울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계속 내 자산을 인서울 안으로 파킹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마련했어. 구축을. 서울 외곽에. 그럼 그 다음 갈아타기 할 때는 어디로 가려고 그럴까요? 그 지역의 대단지 신축으로 갈아타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더 한강변으로 아니면 우리 도심지, 중심 업무지구 업무지구 3개 있죠? 어디예요? 그 정도는 알죠. 그런 거야. 좀 자리가 나면 또 비집고 누군가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 좀 더 올려가려고 하고 끝이 없는 여정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부린이가, 소액 투자자가 뭐 지방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는 제 기준은 서울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는 거 내가 꼭 거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나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면서도 스스로 충분히 보람을 느끼면서도 뿌듯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서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그럼 서울이 인구 몇 만이라고요? 서울 인구가 천만이 좀 안 된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구가 몇 개 있죠? 스물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강이죠. 한강이 흐르고 그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스물다섯 개구 중에 강남 쪽에 열 한 개구가 있고 강북에 그보다 좀 더 많은 열 네 개구가 있고 좋은 동네가 어디죠? 그쵸? 강남, 그리고 강남 2구하면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강남 3구하면 송파구 강남 4구하면 강동구까지 요렇게 강남 3구, 강남 4구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마, 용, 성, 광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요런 식으로 해서 스물다섯 개 구가 있는데 요거를 오늘 빠르게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면 강남구 그 다음 여기 서초구 여기 송파구 마포, 용산, 성동, 광진 강동쪽 끝에 있는 강동구 그럼 자 이렇게 8개 외웠어요 그 다음에 요쪽이 강서구 양천, 영등포 그래서 강서, 양천, 영등포 이렇게 외웁니다 강서, 양천, 영등포 안에는 또 특별히 외워져야 되는 동들이 있어요 강서구에는 뭐가 있냐? 마곡이 있죠 그 다음에 양천구에는 목동 영등포에는 여의도 이게 중요한 게 마곡 사는 분들은 어디 사세요? 하면 마곡 산다고 그러지 강서구 산다고 안 그럽니다 근데 내가 강서구 사는데 마곡에 안 사면 어디 사세요? 하면 강서구 쪽 살아요 묘한 그런 워딩이 다 시세와 이런 거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구로와 금천 약간 둘이 이제 형제 같은 느낌의 구로, 금천이 있고 그 다음 동작, 관악 요렇게가 강남 11개입니다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동작 관악이 헷갈리면 동작이 한강변에 있는 거고 관악구는 이제 서울대 그죠? 요 뒤쪽 그래서 동작구가 훨씬 더 비싸다 사실 서울 사람들도 서울의 구가 잘 몰라요 자기가 태어난 구에 거기서만 그냥 초중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직장 강남이나 어디 광화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딱 서울의 백지도를 펼쳤을 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강북으로 넘어가서 마용, 성광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 그 다음 저 외곽 여기가 노, 도, 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우리 유명한 이제 강북 3구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약간 뭐 나비 모양처럼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성북구 그리고 여기 센터에 있는 게 종로구와 중구입니다 업무지구 도심지죠 여기는 전입되어 있는 인구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상업지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서쪽에 있으니까 서대문구 동쪽에 있으니까 동대문구 그리고 그 끝에 저 왼쪽 위에 있는 은평구 그리고 이쪽에 중랑구 은평구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고향이다 고향, 일산 중랑구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구리, 남양주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영역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 가야 됩니다 이렇게가 서울입니다 다들 서울 복잡해서 싫다 너무 상막하다 정이 없다 이런 표현들도 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서울에 교통좋은 강남과 가까운 신축 아파트 대단지 거기에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브랜드 그럼 당연히 어디 살고 싶어요? 이왕이면 강남에 강남에 복잡해서 싫어 하더라도 아파트 줄게 어디 아파트 가질래? 하면 강남아파트를 일단 받고 내가 어디죠? 교회에 가평에 가서 펜션을 짓고 살든 그쵸? 어쨌거나 여기 있는 걸 갖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거고 되게 직설적인 거고 되게 직관적인 건데 강남아파트까지 어떻게 갈까? 그 여정이에요 아파트 투자라는 거는 그럼 내가 강남아파트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간다고 생각해야 되고 월급 모아서 절대 못 갑니다 그럼 이제 그걸 알아야죠 강남아파트가 지금 얼마죠? 대략 30억 지금 우리 제도 하에서 부동산 대책 정책 하에서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나요? 15억이 넘으면 안 나와요 지금 2021년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15억 초과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30억짜리에 내가 자가로 실거주는 불가능한 겁니다 당장 근데 내가 그러면 이걸 미리 사둔다 그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30억이면 전세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20억 그러면 그 갭이 10억 그럼 부대비용에서 한 10억 초반 확 줄인 거예요 일단은 30억에서 10억 초중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대출이 다시 풀려서 LTV가 한 70%, 80% 주택담보대출이 간다 그러면 바로 실거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엄청난 큰 돈이 생겨서 한방에 강남아파트 사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살면서 그럼 결국은 뭐냐면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거기를 가려고 하는 여정이에요 그게 한방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방을 전전하고 있는데 언젠간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서울의 한방에 들어올 수도 있고 수도권을 거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5개 광역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을 거쳐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여정은 계속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 여정은 끝이 없는 거다 그럼 여기서 내가 이번 달 생활비 얼마 아끼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자세예요 근데 그런 짠돌이 짠순이의 사고방식으로는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국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전국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리지를 않아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올랐다가 저기가 올랐다가 이런 상대적 고평가, 저평가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여전히 그러면 그거를 계속 징검다리 식으로 옮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2분화해서 수도권 시장과 지방 시장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럼 하다가 어? 지방에 비해서 지금 수도권이 저평가네? 그럼 수도권에 그때는 들어가야죠 그렇죠? 왜 지금 이 질의 공부를 하느냐 했을 때는 그런 상대적 저평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울의 새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으면 상대적 저평가 지역과 고평가 지역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계속 이 의사결정 이걸 누가 해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 그런 걸 굉장히 잘 아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그걸 전적으로 맡겨놓을 수 있는 상황이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면 전문가를 활용은 하되 내가 그걸 어느 정도 알아야 그 관심이 이 부의 수준을 갈라요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서울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실거지 안 할 수도 있지만 자산가치 측면에서 부동산으로 아파트 투자로 어느 정도 그럴듯한 성과를 냈다는 건 강남 3구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는 그럼 뭐 더할 나위 없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마용성광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 25개구 중에 내가 그래도 좀 영구가 있는 곳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까지 너무 영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 지역들 강남에 11개구, 강북에 14개구 강남 아파트가 지금 84기준 30억 정도 하고 마용성광에 있는 것들은 얼마죠? 마용성광 이제 20억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들 15억을 찍고 있어요 미쳤죠? 진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시작을 해서 월급을 지금 2,300 받는데 15억 이걸 어떻게 사? 이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기존에 모든 사람이 무주택이지 않았었어 다 누군가나 집들을 갖고 있었죠? 그럼 내가 5억에, 7억에 갖고 있던 집들이 10억이 됐고 15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가격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대신 늦게 들어온 사람들 그냥 기존에 무주택이었다가 이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지각비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거고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제 월급 200대를 받기 시작하는데 서울 집값이 10억대야? 평균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늘 하는 얘기가 거기를 자꾸 한 방에 보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길 바라야겠지만 냉정히 얘기해서 조금 빠져도 어차피 2,300 월급 받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투자는 세 가지 종류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그럼 주식 코인을 내가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걸 또 하고 그거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근데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걸 끼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자꾸 우리가 전국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그래도 빨리 깨달았던 사람들은 빨리 움직여서 연초에라도 움직였던 분들 여름에라도 움직였던 분들은 그래도 몇천에서 억단의 수익을 또 냈단 말이지 그럼 그때 내가 종있던 2,3천만원 있었던 사람과 그걸 어떻게든 투자해서 1억 2,3천이 된 사람은 벌써 또 벌어졌죠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걸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갈아탈까?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예 달라진 거지 이 뇌구조가 그럼 누구는 계속해서 뭐 3기 신도시를 해볼까? 뭐 아예 내려오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뭐 비트코인에 올인을 해야 되나? 그런 자체가 더 리스크 있다는 거지 부동산 저거 하락하면 어떡해요? 라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전국에서도 좀 서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강남에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그날까지 영상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리고